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봐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이들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나 안 나왔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형이, 봐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이들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사람은 안 나왔어요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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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형이, 봐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내가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 하시면 돼요. 이거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나 안 나왔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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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förách. 여러분들을 대둘기와 친해질 수 있을게요. 너무 미안하겠어. 이거랑 시간 Sans냐고ulp 교는 중심체가 드 medios embracing ihm. raham maint한 환호ange всейisten 참여서 단붕 Veget Sed 도fact네요,ühren. 개재빙이 아니야. 나 아기다, 아기,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여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배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다 봤어요. 개 잼핑이 아니야? 애기다, 애기. 진짜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여기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배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다 봤어요. 다 됐다. 개 잼핑이 아니야? 나 애기다, 애기. 진짜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배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다 봤어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다 봤어요.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배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개 잼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애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애기, 봐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배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너? 사람은 나 안 잡았어. 됐다. 개 잼핑이 아니야? 나 애기다, 애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선생님, 봐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배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파 산 거 아니야? 파 산 거 아니야? 나 애기다, 애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다 같이 가. 다 같이 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배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가졌어. 진짜. 됐다. 개 재미있어. 개 재미있어. 나 애기다, 애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오오오오오오. 저 애기 가봐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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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배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네, 나 안 가졌어. 됐다. 큰 질빙이 아니야. 나 애기다, 애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야기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걸귀와 진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심고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우차 싸이 나오는 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나 안 가고 있어요. 죽 됐다.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애기다, 애기. 진짜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걸귀와 진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심고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우차 싸이 나오는 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나 안 가고 있어요. 죽 됐다.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애기다, 애기. 진짜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화산구가 이제 끝났다. 화산구가 이제 끝났다. 대걸귀와 진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심고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우차 싸이 나오는 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? 나 안 가고 있어요. 됐다. 개잼핑이 아니야?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애기다, 애기. 진짜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화산구가 이제 끝났다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걸귀와 진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심고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우차 싸이 나오는 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화산구가 안 가고 있어요. 야, 이걸로. 정확히 살피들. 이걸로. 나 애기다, 애기 진짜. 아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자, 애기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심고. 넌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우차 싸이 나오는 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? 화산구야, 지금? 나 아저씨. 끝댄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, 아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돌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심리. 너 나이 몇 살이야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어, 나 안 잡았어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돌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심리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사람은 나 안 잡았어. 그때 가. 화산고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돌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심리. 이걸로 심리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?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사람은 나 안 잡았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 와. 아기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가자고 이제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돌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심리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?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사람은 안 잡았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개재빙이 아니야?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나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돌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심리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?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사람은 안 잡았어요. 아기야. 이럴 때가. 개재빙이 아니야?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선생님, 감사하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여러분, 개돌기와 친해질 수 있을지. 너무 미안하겠어요. 이걸로 심리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.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선생님, 감사하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여러분, 개돌기와 친해질 수 있을지. 너무 미안하겠어요. 이걸로 심리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.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너?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나이 몇 살이었어? 나이 몇 살이었어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왜 이렇게 개돌기와 친해질 수 있을지, 저거 미안하겠어요. 이걸로 심리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. 옛날에 오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.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나? 나 안 찍을 거라고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.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결기와 친해질 수 있을지, 저거 미안하겠어요. 이걸로 심리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. 다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잡았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.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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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고 이제 끝났다. 대글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고차 싸인 나오네, 그거 뭐냐? 다 산 거 아니야? 그럼, 나 안 잡았어요. 됐다. 개 재밌는 게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글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고차 싸인 나오네, 그거 뭐냐? 다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잡았어요. 됐다. 개 재밌는 게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가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가봐. 가자고 이제. 끝났다. 대글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고차 싸인 나오네, 그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잡았어요. 그때 봐. 개 재밌는 게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가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글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고차 싸인 나오네, 그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잡았어요. 됐다. 개 재밌는 게 아니야.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가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나 아기,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글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고차 싸인 나오네, 그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잡았어요. 그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그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개 재밌는 게 아니야. 나 아기다, 아기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가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우리, 간다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여러분, 대글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고차 싸인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너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그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개 재밌는 게 아니야. 나 아기다, 아기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가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우리, 가서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글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고차 싸인 나오네, 그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너? 나 안 잡았어. 나 안 잡았어. 됐다. 개 재밌는 게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가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우리, 가서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이길기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이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싸인 나오네, 그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잡았어. 됐다. 개 재밌는 거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가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우리, 가서 와. 우리, 가서 와. 아기,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우리,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내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싸인 나오네, 그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진짜? 나 안 잡았어. 됐다. 개 재밌는 게 아니야.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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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다, 아기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가. 끝났다고 가자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저희,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이길길길. 이길길 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길에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싸인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그니까? 나 안 잡았어. 개 재밌는 게 아니에요.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진짜 뭐하고 있는거지?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찍을거라고 선생님, 가자! 가자고 이제 끝났다! 이들 귀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! 이걸로 하시면 돼요! 너 나이 몇살이었어? 옛날에 우차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고 아니야? 사람은 안타고 있어요! 그때 봐!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! 뭐하고 있는거야, 저게?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찍을거라고! 선생님,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!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! 이걸로 하시면 돼요! 너 나이 몇살이었어, 선생님? 옛날에 우차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고 아니야? 사람은 안타고 있어요! 그때 봐! 됐다!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! 뭐하고 있는거야, 저게?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찍을거라고! 제걸기,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! 이들 귀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! 이걸로 하시면 돼요! 너 나이 몇살이었어, 선생님? 옛날에 우차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나 안타고 있어요! 화산고 1억eding 기 тобою 너ацион 안타고 하는데! 나 애기!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! 끝난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찍을 거라고! spill약이, 가자! их자고 이제 끊은 거야! 시각하게 Shooting Glorby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! 그걸로 하시면 돼요! 너 나이 몇살이었어! 옛날에 우차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고 아니었어? 제거라고atcher!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야, 생긴? 옛날에 고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너 나이 몇 살이야, 생긴?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야, 생긴? 옛날에 고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에요, 저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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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사는 거 아니에요?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?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 와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돼요. 이거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야, 생긴? 옛날에 고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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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?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! 아기 가서 와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야, 생긴? 옛날에 고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에요? 저거? 다 사는 거 아니에요? 다 사는 거 아니에요? 다 사는 거 아니에요? 다 사는 거 아니에요?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제걸기 가서 와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고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에요, 저거? 다 사는 거 아니에요, 저거? 다 사는 거 아니에요?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제걸기 가서 와! 가사고 이제 끝났어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고차사에 나오는 거 뭐냐? 파산고 아니에요, 저거? 사는 거 아니야? 다 사는 거 아니야?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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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 아기가 친해질 수 있구나. 저거 지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이거 나 아기 몇 살이었어?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! 선생님, 가봐! 가자고 이제 끝났다! 애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야, 선생님? 옛날에 오차 싸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야? 그렇구나, 안 잡았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! 애굴기, 가봐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애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야, 선생님? 옛날에 오차 싸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잡았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! 애굴기, 가봐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애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선생님? 옛날에 오차 싸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저거? 그 사람은 안 잡았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개재빙이 아니야? 개재빙이 아니야? 아기야. 나 아기야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이걸로 하자고 이제 끝났다. 애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에요, 선생님? 옛날에 오차 싸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저거? 저 사람은 안 잡았어요. 끝댔다. 개 쨈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선생님,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바산보 아니야, 지금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끝댔다. 개 쨈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선생님,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바산보 아니야, 지금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바산보 아니야? 개 쨈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야기, 가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바산보 아니야, 지금? 나 안 찍을 거라고. 됐다. 개 쨈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가봐. 그래, 가수아. 아, 차고 이제 끝났다. 제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바산보 아니야? 아, 나 안 오셨어요. 그때 파. 개 쨈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얘긴? 옛날에 고차 싸이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가고 있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얘긴? 옛날에 고차 싸이 나오는 거 뭐냐? 파산고 아니야, 지금? 사람 나 안 가고 있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대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얘긴? 옛날에 고차 싸이 나오는 거 뭐냐? 파산고 아니야, 지금? 사람 나 안 가고 있어요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지금 이걸로 하시면 돼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얘긴? 옛날에 고차 싸이 나오는 거 뭐냐? 파산고 아니야, 지금? 아름다운 나는 봤어요. 오케이. 끝댄다. 개 재밌는 거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돌기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랑 지금. 너 나이 몇 살이야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너? 사람은 나 안 잡았어. 됐다. 개 재밌는 거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돌기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랑 지금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고 아니야, 지금? 너? 사람은 나 안 잡았어. 됐다. 개 재밌는 거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돌기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랑 지금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.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산 거 아니야, 지금? 응? 사람은 나 안 잡았어요. 오케이. 됐다. 개 재밌는 거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끝났다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야, 진짜? 나름 나 안 가셨어요. 됐다. 개재빙이야.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야, 저거? 나름 나 안 가셨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? 나 안 가셨어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, 아기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저거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, 아기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저거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제걸기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. 끝났다고 가자고.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제걸기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진짜? 나 안 가셨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저거? 나 안 가셨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저거? 나 안 가셨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네, 끝나고. 끝났다고 가자고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이제 갔어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제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이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저게. 아름다운 사람. 개재빙이 아니야.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애굴기와 친해질 수 있을 때 저거 미안하겠어요. 이걸로 신고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나 안 나왔어요. 됐다.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가사고 이제 끝났다. 애굴기와 친해질 수 있을 때 저거 미안하겠어요. 이걸로 신고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나 안 나왔어요. 다 사는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나왔어요.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, 애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이걸기와 친해질 수 있을 때 저거 미안하겠어요. 이걸걸기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화산구 아니야, 지금? 화산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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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이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거gen성이 zweiten 이걸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? 옛날에 우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다 산 거 아니야? 나 안 다 샀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?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아기? 옛날에 우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다 산 거 아니야? 나 안 다 샀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!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아기? 옛날에 우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다 산 거 아니야, 저거? 나 안 다 샀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자기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 가서 와. 아기 가서 와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내가 지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하시면 돼요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아기? 옛날에 우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진짜? 나 안 다 샀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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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봐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애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치면 돼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5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다 산 거 아니야, 저거? 아, 나 못 산 거. 됐다. 개잼핑이 아니야. 나 아기다, 아기.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봐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애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치면 돼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기? 옛날에 5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? 파 산 거 아니야, 지금? 나 안 다 졌어요. 그때 파. 개잼핑이 아니야.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봐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애굴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치면 돼. 이거로 치면 돼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굴기?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굴기? 옛날에 5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다 사는 거 아니야, 지금? 그 사람 나 안 다 졌어요. 됐다.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봐봐. 가자고 이제 끝났다. 개돌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거로 치면 돼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애굴? 옛날에 5차 사이에 나오는 거 뭐냐? 파산구 아니야, 지금? 나 안 다 졌어요. 됐다. 개잼핑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봐봐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기, 봐봐. 아기, 봐봐. 아기, 봐봐. 아, 자고 이제 끝났다. 이들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신고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, 화산구 아니야, 저거? 사람은 나한테 왔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, 진짜. 뭐하고 있는 거야, 저게. 끝났다고 가자고!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이제. 끝났다고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. 아, 자고 이제 끝났다. 개걸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걸로 신고. 너 나이 몇 살이었어, 생긴? 옛날에 오차 사이에 나오는 그거 뭐냐, 화산구 아니야? 사람은 나한테 왔어요. 됐다. 개재빙이 아니야? 나 아기다, 아기, 진짜.